한국전쟁 당시 내잔이 넘친 아이다 란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포로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청년 맹희순. 최근 제자들이 기증한 유필일기가 책으로 출간되면서 맹희순의 삶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보금전파와 이웃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맹희순의 삶을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맹희순. 남대문교의 중등부 교사로 섬기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해 피난길에 올랐지만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할 법도 하지만 맹희순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용소를 전도의 황금허장이라 생각하고 광야교회를 세워 선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석방될 기회가 있었지만 수용소에서 보금을 전하겠다는 맹희순의 의지는 완강했습니다. 밤낮없이 포로들의 곁을 지켰던 맹희순은 결국 석방을 날압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맹희순의 모습을 통해 중공군 포로들은 참된 천사를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원망과 불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여 내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정연희 선생님 소설 책 제목도 내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운명할 때 외치셨던 그 말씀이 아주 상징적으로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의 세상을 떠나 맹희순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수용소에서 맹희순에게 말씀을 드렸던 제자들이 유필일기를 기증하며 빛을 보게 됐습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맹희순의 삶과 신앙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출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아마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이해에 유필일기가 책으로 출판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